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모아비 가깝습니다 2018년식 더뉴모아비 4륜 3.0 4륜 vip 입니다 근데 프레지던트급 옵션이 추가되어 있어요 진짜 많아요 차선이탈 축구박스 센서 이거 필요하시죠 그리고 어라운드 뷰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안에 브라운 시트 진짜 흔치 않은 차량이고 금방 판매가 될 것 같은 차량이고요 빠르게 문의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다른 분들이 계약금 넣거나 하시면 이 차를 놓치게 되니까 빠르게 들어오셔서 보시고 제 설명 듣고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만킬로 정도 됐어요 12만킬로 가격이 얼마냐 이 차에 가격은 2470만원 아유 vaip라 그런지 조금 프레지던트보다는 쌉니다 근데 옵션이 프레지던트급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외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우 라이트 크다 라이트 본네트 범퍼 깨끗하고요 좋습니다 타이어도 살아있고 휠도 깔끔하고 사이드 스텝 사이드 미러 왼쪽 라인 눈콕도 없어요 오셔서 저 한번 확인하면 됩니다 자 뒤에 타이어도 살아있고요 휠도 깔끔하고 아 이거 진짜 싼건데 아무 생각해도 싼데 트렁크 뒷범퍼 오른쪽 뒤 핸드 뒷문 앞문 사이드 미러 앞에 핸드까지 아 좋습니다 자 우리 또 구독자분들 좋아하는 내부의 브라운 시트를 보러 한번 가보실까요 아 이거 끝나죠 그냥 자 브라운 시트 브라운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브라운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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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트 3시트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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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륜과 함께 있는 이쪽에 추쿠방 센서와 차선의 탈방 좋아시죠 이거 버튼 시동 스마트키 그리고 요거 요거 뀠밀라 하이패스 2.0 블랙박스 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이거 어라운드 뷰 요거 많이 찾으시죠 어라운드 뷰 다 달려있어요 여기 조수석에 통풍만 쓸 것도 없어요 기어봉도 신형 기어봉이고 핸들 열선 운전석 통풍 열선 양쪽 열선 조수석 시트는 거의 사용도 안 한 것 같아요 진짜 깨끗해요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 키러스 12만 2937km 12만 키로 거의 풀옵션이 더누 모아비 12만 키로가 2470만원 밖에 안합니다 너무 좋죠 뒷자리 열선도 있고요 시트가 정말 깨끗하다 이거 관리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6대4 폴딩도 되죠 폴딩도 가능하고 뒤에 공간 보세요 누워서 차박도 가능한 차입니다 너무 좋죠 이거 가져가시는 분 후회 없으실 겁니다 진짜 제가 자신있게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보세요 트렁크는 깨끗하잖아요 있는데 깨끗하잖아요 안에도 트렁크 이렇게 한번 좀 잡아줘 트렁크가 아 좋다 모아비 더 뉴스 모아비 드디어 오랜만에 가져왔어요 오랜만에 모아비 다 팔고 없어요 이제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또 많이 가져올 거예요 이거 판매되었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또 가져옵니다 가져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차근차근 원하시는 모델로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더 뉴스 모아비 4륜 VIP입니다 하지만 옵션은 프레지런트라는 거 스마트키 있었죠 로밀라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축구방 센서 차선이탈 방지 통풍 시트 양쪽 열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까지 브라운 시트를 품고 있는 이 12만 킬로 된 더 뉴스 모아비를 제가 진짜 전국 최저가입니다 24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